오늘도 영찬, 영찬, 수학을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1월 거의 끝나가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고민이 막 더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인강, 현강하면서 친구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정말 공통된 질문이 뭐냐 한다면 아니 선생님, 저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대체 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항상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을 가질 문제가 있는 거냐? 우리 친구들이 복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항상 우리 수업 때는 그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좀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캐스트를 통해서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복습하는 방법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렇게 4단계 걸쳐서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우선 우리가 복습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자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목적 정리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복습할 때 제 추천입니다. 뭐냐? 문제를 중심으로 복습을 하자라는 게 제 가장 큰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드려야겠죠? 기초 개념을 듣는 친구들, 정말 쉬운 거 듣는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내가 복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내가 좀 진도가 빨라 그래서 뭐 이미 실정 개념 듣거나 아니면 뭐 기출 듣거나 아니면 뭐 엔제 같은 거 미리 들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복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의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배운 것을 우선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정리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정리에 참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보다 내가 쓸 수 있도록,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당연히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어차피 수능에 내가 아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잖아요. 당연히 유사한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정말 활자 그대로 똑같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복습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복습할 때도 그냥 하라니까 하지, 그냥 해야 되니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걸 나중에 활용하도록 연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개 봐봐. 결국 포인트는 뭐야? 내 것으로 왜 만들어?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엔 문제를 뭐죠? 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밑에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항상 풀어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복습의 목적은 결국에는 내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문제를 중심으로 복습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복습하라 그러면 어떻게? 뭐 기초 개념든 실정 개념든 복습하라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 내가 막 개념 수업을 해. 그리고 막 실정 개념든 실정 개념 수업을 해. 그럼 그 개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막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해가지고요. 막 적습니다. 사실 정리도 엄청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정말 이쁘게 해서 막 이렇게 단원명, 1단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정말 이쁘게 정리들을 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막 단원별로 다 만드는 거야. 근데 봐봐.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잘 풀리나요?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정리할 때 마음은 되게 좋아. 근데 결국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고. 사실 제가 하나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경시를 했었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적게 하지도 않았다. 뭐 KMO에서 고등부, 중등부에서는 뭐 이제 나름 금상 뭐 이런 것도 하고 고등부에서는 뭐 그래도 당시엔 뭐 은상 정도까지 타서 뭐 이렇게 해서 막 겨울 학교도 막 이랬거든요. 당시 우리 그 IMO 막 준비하고 그러니까 막 국제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말이 있었냐. 선후배 같은 데 우리 다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막 잘 보이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조차도 그 어려운 그런 경시조차도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대략적으로 한 10개년어치의 전세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외우잖아. 그러면 사실은 국제대회까지 나간다. 이런 말들을 사실 항상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했다고. 근데 사실 수능이라고 해서 다르겠어? 오히려 수능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서 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중심으로 복습을 해서 그걸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은 새로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내가 어떻게 복습할 거냐. 어? 그럼 선생님 개념은 무시하는 거예요? 개념은 그냥 다 필요 없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복습을 하는데 뭔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억의 인덱스 그리고 기억의 시작점으로 뭐냐? 문제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나는 문제를 새로운 걸 푸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고 그걸 내가 문제를 푸는 힘을 기르고 싶으니까 복습할 때 주셔도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를 핵심으로 복습을 하자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문제를 먼저 기억을 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기억하세요. 이게 좀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이제 당황해하는 게 이거던데요. 문제 자체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기억할 거면 문제 내용을 기억해.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읽어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식과 방법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걸 떠올리는 사고 방식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여러 번 거쳐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막 교과서 회독하는 거 있죠? 회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회독하는 거랑 똑같이 머릿속에서 이 사고 방식의 회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한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만 한다고 해석만 한다고 문제 풀립니까? 당연히 안 풀리죠? 그거에 대응되는 이제 연관 개념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개념들 있잖아? 그 개념들을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습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복습은 보통 이렇단 말이야. 개념 막 써?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고 가고 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점으로부터 끝이 너무 멀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거꾸로 해서 문제에서 시작해서 와서 개념까지를 가자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뭐요? 새로운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오케이? 딱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습이 많이 되고 막 이렇게 익숙해지잖아? 그럼 진짜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문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약간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공 떠다녀요. 떠다녀. 여기 뒤에 막 이렇게 달려있는 거. 막 개념들이 막 달려있어. 개념들이 막 달려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해보자 라는 게 우리의 목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탁인 거야. 문제를 좀 기억하자. 문제를 이해하고 기억하자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만 말하면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무슨 소리죠 선생님? 그러면 그냥 문제를 활짝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라고 말할까 봐 같이 한번 몇몇 사례들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뭐 기초개념 같은 거나 기본 문항같이 우선 쉬운 내용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할 때 어떤 것들을 복습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초개념을 그럼 목표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기초개념을 듣는 친구들이나 기본개념을 듣는 친구들이 왜 듣는 거야 너희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 단원에 등장하는 여러분들은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함수의 그래퍼에 있어. 그럼 사이넥스가 뭔지 코사이넥스가 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교과계점에서 정해져 있어. 그럼 막 이제 우리가 막 창의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식과 단어를 이해하는 게 기초개념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익숙해지면 되게 쉽지만 당연히 처음에는 쉽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딱 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내가 어떻게 복습하는 거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5번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내신 공부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걸 딱 이제 복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되게 간단해.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공식을 딱 했었습니다. 공식 1, 딱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공식 1을 이렇게 막 외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막 A- M이라고 쓸까요? N이라고 쓸까요? An 더하기 1분의 뭐가 되는 거냐? 플러스 뭐예요? An 더하기 1분의 1은 몇 되는 거다? 막 이런 공식을 막 이제 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방식의 문제가 뭘까? 쉽게 말해서 아니 똑같은 식이 나오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그리고 그건 또 뭐야? 개념이랑 연관이 지금 돼 있지 않아? 돼 있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 뭐 개념 따로 외우고 문제 있는 풀이 이런 거 딱 공식 하나 해서 외우고 이러면 그냥 이 문제만 딱 특화된 암기가 돼버리는 거야. 기억이 돼버리고 그런 이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다른 거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볼게요. 문제. 문제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뭐 A-100제곱 더하기 1분의 A-99제곱 더하기 1분의 A 뭐 이렇게 써주고 있어서 A-99분의 1 더하기 1 A-100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 구조의 특징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개념을 떠올리라고요. 특징보다 지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수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여기 보시면 A에 여기 너무 눈부시니까 내가 여기서 갈게요. 미안합니다. A에 뭐다? 마이너스 100제곱 제가 실명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앞에서 이런 친구들과 뭘 같이 보는 거야? 얘를 같이 보는 거야. 그쵸?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배우는 딱 이 특징을 보면 어? 지수가 서로 무슨 사이다? 마이너스 사이입니다. 그리고 딱 음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기초 개념에서 기본 개념에서 어? 음수인 지수? 보면 뭘 떠올리고 있어? 음수인 지수는요. 원래 것과 뭐다? 역수 사이인 겁니다.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역수를 너가 바라볼 줄 아니라는 게 질문인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에서 기억하는 거야. 역수를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수를 보면 역수를 떠올리는 거구나. 그리고 역수를 떠올리시면 뭐예요? 둘이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위에 식에서 역수를 없애보고 싶어? 그럼 얘를 그냥 곱하는 거니까 어? a100제곱 곱하면 1 더하기 뭐예요? a100제곱 분해보다 a100제곱 이렇게 내가 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 더하니까 당연히 못해요. 합하니까 1 되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 저 문제의 특징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저 문제를 차라리 기억을 해. 그 다음에 아 지수에 뭐 있다? 음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수 음수 있으니까 우리 뭐 하는 거야? 어 역수인지에. 역수하면 뭐 되는 거야? 역수 당연히 뭐 하고 싶어?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식분형 어떻게 된 거야? 위에 제가 쓴 것처럼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라리 복습을 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저절로 저절로. 개념도 복습도 안 돼. 된다고. 이게 지금 개념이잖아. 핵심 개념 아니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문제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부여해서 기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다른 문제 풀어. 지수의 음수 봤어. 그러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역수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떠오르는 과정을 계속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18번 보세요. 못 찾는 거야. 매접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이때 무려 뭐 A가 60도 AB 더하기 AD 이렇게 써볼게요. X, Y 한 번 몇이다? 14. 그 다음 뭐야? B, C, C, D. Z, 오메가 한 번 몇이다? 9랍니다. 그리고 B, D가 몇이에요? 8일 때 몇 되는 거다?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23년이죠? 우리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했던 그림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막 그 당시에 친구들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처리를 못해서 그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냥 난 다 풀 줄 아는데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사세요. 그런 친구 말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많다고 근데 그게 사실 그대로 똑같이 기초 개념에 뭐 제 책이 아니어도 똑같이 항상 어느 책에도 있는 내용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 뭘 기억하면 됐어? 그러니까 삼각함수 같은 거 여러분들 삼각함수 활용 있잖아 아니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아 당연히 처음에 공식 외우는 건 중요하지 근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그때 여러분들 코스 싸인 법칙 뭐뭐뭐다 싸인 법칙 뭐뭐뭐다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 그런다고 어떻게 문제가 풀려?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더군다나 문제의 형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 첫 번째 봐봐 이게 정말 간단한 도형이란 말이야 그럼 제임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뭐야? 아 이런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는 뭐다? 마주보는 합이 당연히 180도니까 여기가 몇이다? 120도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둘의 이제 코사인은 사실 코사인 60이랑 코사인 120 관련이 있으니까 서로보다 내가 뭔가 양쪽에서 연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 원이 있잖아 원이 있는데 내가 각도로 알아? 그럼 내가 이 길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싸인 법칙 쓸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은 길이 또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또 생각하는 거야?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문제의 반지름이 어차피 없네 싸인 법칙은 내가 쓸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래서 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또 기억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떠올린 연습을 하라고 그리고 문제 보니까 어? X와 Y에 보다 합 그 다음 뭐야? Z와 오메가에 합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 저런 합 관련된 식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봐봐 코사인 법칙은 결국 몇 차식이야?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들 2차식입니다 그리고 X와 Y보다 Y 좋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 합과 2차식에 대한 공식 같은 게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에서 항상 똑같은 계산을 해요 뭐죠? 이런 식이 있습니다 X와 Y제곱보다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죠? 2XY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식의 형태가 뭐랑 엄청 비슷해요 코사인 법칙과 엄청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보다 항상 코사인 법칙을 양쪽에 사용해서 정답을 구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문제에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고 왜 지금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반지름 없으니까 사인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코사인은 이제 쓸까? 생각했는데 어? 합도 막 있어 맞은편 길이도 있어 이러니까 아주 행복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코사인 법칙을 왜 쓰고 안 쓰고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개념을 떠올리면서 그 개념들의 식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바람인 겁니다 오케이? 개념을 그러니까 문제와 예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제가 수업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연습들을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정도로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더군다든지 이런 고민들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제 실전 개념이나 뭐 기술 같은 거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고민들이 많을 텐데요 그 친구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서는 훨씬 중요해 왜? 이 내용 실전 개념 기출 뭐 이런 문제 풀이 그것들은 더 중요하게 조건을 해석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풀이 방법 보다 뭐야 국가 개념을 어떻게 푸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딱 풀라고 해서 복습을 해 그러면 그냥 해설을 외워 미쳐버리겠어요 해설을 외우거나 혹은 뭐냐 거기에 있는 그 문제를 빨리 푸는 어떤 특별한 공식 혹은 뭐다 특별한 스킬만 딱 암기를 해버리십니다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작년 수능에서 생각보다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케이? 그런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냐 조건의 해석을 이제 우리가 기억한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5번 보세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5번 1번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5번은 이제 20년 3월에 어떤 교육청 문제고 1번은 뭐다 우리 평가원 문제입니다 특징들이 있는 거야 이 특징들이 뭐냐면 단원도 다르지만 이런 점들을 본 연습하는 거죠 어? 좌표 보니까 Y좌표가 똑같네 마찬가지로 보죠 이 친구도요 Y좌표보다 똑같네 이런 관찰들을 하는 거야 사실 이 두 문제 모두 이게 똑같다는 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슷하게 수능 문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평가원은 좌표를 갖고 뭔가를 교사하는 걸 되게 많이 했어 A같은 거 B라는 건 똑같으니까 이런 좌표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전개해 나갈지가 이 문제들 이 세 문제의 거의 공통적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는 방식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당연히 그 뒤에 전개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을 읽는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얘를 보면서 계속 그걸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똑같이 떠오른다고 어? 좌표 딱 봤어? 그럼 당연히 어? 공통점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어? 그럼 뭐야? 어? 접선 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딱 배워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읽는 방식을 기억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만 볼게요 4번 보시면요 이거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친구들 아마 많이들 알 거예요 뭐다? 우리 21년 6월에 나왔던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뭐 이 풀이를 하려는 거 아니고 핵심은 그냥 이런 거야 여기 식 보시면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딱 식 있죠 이 식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곱이에요 곱 어떤 거 곱으로 딱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뭐야?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어? 곱으로 구성된 방정식은 앞에 거가 몇 대거나 0대거나 몇 대는 거죠? 뒤에 게 0대는 거구나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서 그대로 적용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거나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안 하고 이걸 떠올릴 연습을 안 해서 다른 문제를 봤을 때 똑같이 못 떠올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당연히 생긴 건 많이 다릅니다 수학2니까 이 문제 봐봐 어떻게 돼? G'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또 맞아 극값에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이런 거야 이 문제에서 똑같이 뭐라는 거냐면 이 곱을 딱 봤을 때 얘가 뭐 되는 거야? 우리 친구가 0되는 걸 찾는 게 우리 목표인 거라고 아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고 떠올릴 연습을 했어 그러면 아래 문제를 봤을 때도 얘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아, 곱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앞에 게 0되거나 뒤에 게 0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전 개념 아니면 문제풀이를 공부한 친구들은 뭐다? 이 문제들의 형태들을 그러니까 외워야 돼 왜? 이 문제들의 형태에서 어떤 꼴을 보고 어떤 형태를 봤을 때 내가 뭘 떠올리는지를 계속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 뭐 단원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의 표현들 사실 되게 반복돼요 예를 들어 작년에 나름 이제 있었던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수능 문제인데 이런 표현들 사실은 이전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직선 표현들도요 아주 옛날 문제인데 이런 거 보시면 우리 똑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식 자체도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차라리 이해하고 기억을 해주면 문제를 푸는 데 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오케이? 우선은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딱 해드릴게 그러니까 그냥 메인 이것만 기억하면 돼 복습을 하는데 개념을 막 달달달 쓰거나 아니면 실정 개념을 막 달달 쓰거나 이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에서 내가 뭘 떠올렸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념들을 달아서 뭐다? 복습을 하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는 알겠잖아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시도를 해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혹시 감이 안 잡히면 또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다? 다시 한 번 좀 복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서 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거야 라는 걸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같이 해보자고 알겠죠? 당연히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에서 막 문제를 막 기억한다거나 이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힘든데 하다 보면 은근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시도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문제 푸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쉽네요 오케이? 남은 이제 우리 방학도 아 화이팅 하시고요 뭐 그리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마 친구들 보면은 어 막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막 시간이 너무 급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직 충분하니까 천천히 완벽하게 복습하시면서 학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 많았고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